잘생겼습니다. 그렇지만 기타 부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심영래씨는 같이 한잔하고 싶은 남자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보겠습니다. 먼저 맨 끝에 앉아계신 이주희씨 같이 세수하고 싶은 여자 1위로 뽑으셨습니다. 그리고 진희경씨. 진희경씨는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 여자 1위로 뽑으셨습니다. 그리고 강민아씨죠. 강민아씨 참 예쁘시죠. 그렇지만 역시 기타 부문 1위로 뽑으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옥소리씨. 옥소리씨 긴장해 주십시오. 같이 소리 지르고 싶은 여자 1위로 옥소리씨가 뽑으셨습니다.